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티비입니다. 오늘 녹화 기준으로 아스날의 수장이었던 에메리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이로써 첼시의 라이벌이자 런던의 주요 빅팀, 챔스를 나갈 수 있는 빅팀인 토트넘과 아스날은 수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럼 아스날이 수장이 바뀌면서 향후 아스날은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첼시는 아직 상대해보지 않았던 아스날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트넘도 아스날도 우리가 둘 다 상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대응법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무리뉴 감독 편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에메리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윤베리 체제로 대응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응체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분위기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까운 예로 보면 맨유에 솔사르 체제도 있고 히딩크 감독 대응체제, 오리로 보면 히딩크 감독 대응체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더 멀리 보자면 이제 체시 디마테오 감독의 챔스 우승 시즌까지 있을 정도로 대응체제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팀들이 몇몇 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응체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은 없습니다. 디마테오, 솔사르, 히딩크 감독님은 소방수 역할로 왔다 가셨겠지만 솔사르 감독이나 디마테오 감독은 현재 보여주는 폼을 보면 디마테오 감독은 성적 부진을 경질 지금 솔사르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경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체제가 자리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대응체제에 있을 때와 정직 감독일 때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아스날의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아스날의 위치는 꽤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은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공격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이라는 팀 연고지 그리고 아스날이라는 팀의 위상을 보면 탑클래스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탑클래스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알레그리나 그렇게 탑클래스의 감독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포체티노가 아스날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선택지이기는 한데 토트넘에서 물러난 지도 얼마 안됐고 바로 라이벌격인 아스날로 영입될 것 같지는 않아서 포체티노는 재해두고 알레그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그리는 주로 수비적이다. 되게 소심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리그 운영으로 보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빅클럽을 이끌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레그리는 리그를 안정적으로 끌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가장 필요한 건 안정적인 운영인데 알레그리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을 충분히 경험해봤고 유벤투스라는 빅클럽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내공으로 인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레그리의 선입은 좀 어렵고 알레그리가 영어에 좀 취약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아스날 스쿼드로 유벤투스처럼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단점이긴 하지만 알레그리가 워낙에 전술가다 보니까 지금 스쿼드에서 굉장히 좋은 전술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사에 뜨고 있는 감독으로 누누 감독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나봐요. 누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선택하기 누누 감독은 발렌시아계의 지옥의 시즌 지옥의 맛을 보여줬다는 시즌 네빌 누누 감독이 그런 시즌을 보여준 것도 있고 올버헴튼에서는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이제 강팀을 상대로 역습을 하는 그런 전술에는 특화된 감독이지만 아스날이라는 클럽을 맡아서 약팀을 상대할 때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드는 감독입니다. 그 말은 빅클럽에 어울리는 감독보다는 중하위권에 어울리는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플랜 A는 정확하지만 플랜 A 말고 B, C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융벨이 더 나을 수 있다면 아르데타나 비에이리아처럼 팀에 애정이 있고 레전드인 그런 감독들이 와가지고 지금 램파드 감독 체제처럼 확 끌어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물론 시즌 중에 감독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아스날은 또 특이한 것이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첼시는 자랑은 아니지만 감독을 자주 교체하면서 그거에 따른 구단 내부에 플랜도 있을 것이고 팬들이나 선수들이 받는 충격이나 데미지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벵거의 수석코치였던 12년도에 은퇴했던 펜라이스가 92년도에 잠시 대행체제를 맡았던 것 외에는 지금 근 20몇 년간 대행체제가 겪어본 적이 없고 융벨이 체제인 겁니다. 그만큼 대처반이나 대처방법에 대해서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가디언에서는 아스날이 대체자를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만큼 아스날은 신중한 입장을 내보일 것이고 그거에 따른 기민한 정책을 빠르게 구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선수진 그리고 팬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메리 아웃을 외칠 만큼 구단의 분노가 심해진 팬들과 에메리 체제에서 소외된 외질 챔스에서 뛰는 팀들이 원할 만한 오바메양, 라카제트, 토레이라 등등의 그런 선수들의 마음을 돌릴만한 감독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스날의 고심은 길어질 듯 싶습니다. 융베리가 아스날의 레전드이자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 단합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 경질이 됐고 선수들도 성적이 좋지 않은 것에 있어서 지금 토트넘처럼 확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아스날이 산적해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는 지금 아스날의 융베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융베리가 감독 경험이 거의 없고 1공 감독 경험은 없고 아스날 유스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만 있다 보니까 융베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아스날 팬들도 그렇고 다른 타티 팬들도 될 것 같지만 지금 램파드 체제가 이 정도까지 성적을 낼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융베리 체제도 뚜껑을 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트넘도 감독을 새로 부임했고 아스날도 새로 출발하는 체제에서 빅6가 지금 완전히 혼돈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의 리버풀 정도만 제외가 나면 모든 팀이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칠시는 영입을 못해서 지금 플랜A를 다시 짤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단점도 있고 패배 벤시티도 약간 흔들리고 있고요. 에메리의 아스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와중에 같은 연고를 하고 있는 런던의 아스날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옛날에 강팀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첼시보다는 성적이 한 단계 아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무리뉴의 토트넘과 같은 평가입니다. 에메리의 경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첼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메리가 아닌 융베리 체제에 새롭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몇 경기를 보면 램파드가 새로운 전수를 짜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